아이엠 소미 뭐야? 아 너 유튜브? 어 여전히 쪼끄매 진짜 작아 여기다? 어, 마카롱이네 어 언니 좋아할 거 같아 볼래? 블루베리랑 상추 이런 한지도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얼마 됐어 아 그래? 예쁘지? 이거 봐 너무 예뻐하냐? 아 나 진짜 깔고 있어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사랑해 손채용 사랑해 손채용 응? 언제 사러 갔다가 뭐 하지? 뭐 하고 싶은 거 있어? 그게 문제야. 난 언니랑 맞는 듯한데 안 맞는 게 뭐냐면 서로 되게 보고 싶어한다. 만나면? 소미야 뭐 해?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데? 오늘 보자. 그래? 뭐 할래? 언니는 뭐 하고 싶은데? 난 네가 하고 싶은 거. 아니 난 언니가 하고 싶은 거. 일단 약속까지 다 잡아놔. 어디서 볼까? 하면 그거부터 좁은 줄 거야. 맞아. 아 어디서 볼까? 그럼 내가 다 해야 돼. 어디서부터 해봐. 내가 그런 거 잘 몰라서 말하지. 내가 사람 안 만나니까. 좀 많아. 귀찮아 귀찮아. 나도 안 만나. 맛있어? 안 맛있어. 눈이. 으응. 자 채용신. 네? 소미가 좋은 이유 세 가지. 소미가 좋은 이유 세 가지? 응. 으응. 마카롱이 좋은 이유 세 가지도 괜찮구요. 나랑 성격이 다르다 나는 이렇게 막 말을 하는 속에 안 돼 에너지를 주잖아 두 번째 편하다 난 편하지 않아 난 약간 수면장말 같지 무근하지 내가 차려 접을게 아 좋은데 일과 있겠네 아 그거 그거 내가 뭘 말하지 않아도 넌 다 아는 것 같아 그래 요새 기분 안 좋지 요새 안 행복하지 이러면 어 맞아 아닌데? 나 괜찮아 이러면 돼 뭘 보고 니가 알아내지 어 약간 그거 알아내는 것 같아 사진이나 막 이러면 좀 소름돋을 때도 있어 그래? 인정 좀 해 가끔 알았어 맨날 아니라고 하고 I love you 넌 나는 예쁘다 안 넣었는데 어떡해 아 괜찮아 난 내가 예쁜 거 아니까 좋아 그런 자신이 아하하하하 아하하핰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.